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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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항상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그치 어 특히 요거 신안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서 지원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지원하는 입장은 되지만 회사가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자 3번 일단 경험 나왔다 그치 어떤 경험 가치관 그리고 변화가 나왔다 그치 자 이 변화 다시 한번 변화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있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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